창호 응 너가 내 떡 먹었지? 아닌데? 그럼 볼에 있는 꿀떡은 뭔데? 재롱잔치에서 연지곤지 찍은 건데? 그럼 얼굴에 있는 콩고물은 뭔데? 미세먼지 쌓인 건데? 너 그러고 다니면 피카츄인 줄 알아? 응 나 피카츄야 삐까삐까 야 창호 진짜 니가 먹은 거 아니야? 응 나 진한 떡 그거 알아? 그 떡 산 거야 저것 봐 저것 봐 지금 상한 거 먹어서 괴로워하는 거잖아? 아닌데 아닌데 나 바다 사졌다라는 건데? 뭐? 창호 얄미워 아닌데? 얄미워 아니 근데 쟤는 뭘 어떻게 먹는 거야? 진하이너 시끄러워서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 미안해 진세 진하 우리가 조금만 조용히 해보자 조금만 조용히 하겠단 소리야? 진세, 그런 뜻이 아니잖아. 요즘 많이 힘들지? 너 뒤에서 항상 응원할게. 날 스토킹하겠단 소리야. 진세, 그런 뜻이 아니잖아. 너희 둘 다 그만해. 진세, 진짜 너한테 맞춰주기 힘들다. 내가 퍼즐이란 소리야. 진세, 그런 뜻이 아니잖아. 진세, 힘들어도 나중에 꼭 성공할 거야. 매매도 6년 동안 땅속에 있는 유충이었대. 내가 유충이란 소리야. 진세, 그런 뜻이 아니잖아. 그럼 6년 동안 땅속에 처박혀 있으란 소리야. 진세, 그런 뜻이 아니잖아. 왜 너가 화를 내.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. 내가 방귀대장 뿡뿡이란 소리야. 됐어. 나 공부하러 갈 거야. 진세, 쟤는 공부만 하는 기계 같아. 내가 알파고란 소리야? 진세, 그런 뜻이 아니잖아. 진짜 진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. 얘들아. 나 어때? 정혜, 완전 예쁘다. 어디 가? 나 오늘 소개팅 가. 나 갔다 갈게. 가지마. 진아, 나 늦었어. 빨리 가야 돼. 가지말라고. 진아, 우린 친구잖아. 이러면 안 돼. 정혜. 이 셔츠 내 셔츠잖아.